인사할래? 인사해도 되나요? 귀여워 안녕 우리 좋아한다 눈이 예뻐 눈이 예뻐 귀여워 여기 머리는 검은색인데 줄이 있어 가운데에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애기둥이 애기둥이 인사 맞고 맞고 싶은데 쌍이가 못먹게 해 서로 맞고싶어 쌍이 잘 기다린다 너도 인사해야지 얘는 안해주나? 나는 걔는 싫다고 냄새 맡는건 좋은데 그치? 옳지 얘 짜장이보다 더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애들 이렇게는 한 번도 해주네 나이가 많아서 그래 나이가 많으면 어른 개는 싫어해 응 다행이 좋아 다음에 또 보자 그러잖아 안녕 누나네 누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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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冷 등察기 우유 우유 무장 너무 비임을 안가 도망 끊으셨거든 끝